여기 사세요 여기 사세요 여기 사세요 여기 사세요 여기 사세요 감사합니다 감탄생활을 바라보는 공부도 생선이 왔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생선 좀 만들어보세요 생선이 왔습니다 아 이제 생산도 다 팔았으니 그냥 갈 수 없겠죠 우리 어머니들께 멋진 시안수 남기고 가겠습니다 어머니의 손말 시오스노 어머니의 손맛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다 어느 날 문득 어머니가 해주시던 고등어 자방구이가 먹고 싶다 추억을 더듬어 고등어 한 손 받아서 냄비에 감자와 꿀을 깔고 양념장을 만들어 조림을 한다 아무리 양념을 넣고 조림을 해도 어머니처럼 깊은 맛이 나지 않는다 보기엔 색깔도 좋고 그럴싸한데 어릴 적 아궁이 앞에서 불씨를 걷어내어 연기가 앞을 가려도 눈 티비시며 구멍난 석쇠에 구워주시던 자방구등어 정성스럽게 상위에 올려주신다 애들아 맛있게들 먹거라니 형제들은 옹기종기 둘러앉자 따끈한 밥 한술에 고등어 한 점 척 얹혀서 맛있다고 먹는다 그때 그 맛을 잊을 수가 없다 추억을 기대며 엄마 사랑이 그리워지는 나는 어머니가 보고싶다 어머니가 보고싶다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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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 했어요 마태로 자 생선 생활이잖아요 여러분